일종의 아브라함의 영웅적인 모습을 담은 전쟁 스토리가 담긴 창세기 14장 내용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내왕이 롯의 재산을 뺏자 아브라함이 복수하여 큰 전투에서 이기고 이에 감사함을 느낀 살렘왕이 그에게 축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은 11조를 하게 됩니다. 왕들의 반란 시나리의 아무라벨왕, 엘라살에 아리옥왕, 엘람의 그돌라우메왕, 그리고 고임의 디달왕이 소돔의 베라왕 고모라의 비르사, 아담하의 신엠왕, 스보이미 세메벨 그리고 벨라왕 등 부르기도 어려운 왕들이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본디 멸망 전에는 항시 분쟁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3절에 등장하는 시띔은 현재 염분 함량이 높은 사해의 남단 근처에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엘람의 왕 체돌라우먼은 아마도 당시 연합국 중 가장 힘이 샀던 모양입니다. 그는 12년 동안 왕 중의 왕으로 통치를 하였고 그러다 그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략 4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체돌라우머를 공략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롯의 재산을 갈취한 승리자들 그렇게 전투에서 승리한 왕들이 당시 나름 부자였을 롯의 재산을 전리품처럼 가져가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조카를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여 롯의 재산 및 사람들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왕을 상대로 전투에서 승리한 후 멜기세덱과 만나고 그러자 그가 빵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장 높이 주신 복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그의 적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극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싶은 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일종의 최초의 11조를 헌납한 구절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께 와서 재산은 내가 갖고 사람은 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소돔왕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아브라함은 원치 않는다며 거절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1조를 한 것과 부당한 수단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꺼린 아브라함의 참된 모습을 보여준 구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